나도 좀 늦게 키워야지 라인 월클리야? 우리 라인 진짜 흥분해 거기서 뭐하겠다고 나 상대 라인 전면 안쓰어 우리 망치 맞을 것 같은데? 오! 뭐여! 오! 왜 안 맞아? 안돼! 파치 몰라 나 게임 시작했네요 이판 할만하다 집중해봐 재단 대단 알겠스 이제 그만하자 됐잖아 내가 헉 저거 상대할게 야 저거라니 아 적팀 3대3이랄수도 있겠다 유로스 잘하면 잘해 반응반 반응 귀여운 친구다 야 뭐야 뭐야 3딜 뭐야 아아아아 아 유원하 탱크 아이 워낙 탱크 2 2 1량 오 3딜 하이핑이래 300에 대래 야 라자다 이거 할만하다 그래도 자리야 없는 라인 라인이 월드 클래스면 가능 나 지금 눈치게임 중 야야야 그거 돌진을 하냐 그런 돌진 인정 저도 울까 돌진 잘했는데? 아 팀을 믿는 판단 어땠어? 라자라서 라인 한 명 데려가면 좋아 자리할 거 없어 바로 노렸지 저 팀에서 눈치 싸움 해라 계속 눈치 또 할게 또 할게 아 허강 맞았다 아 우리 첸 눈치 싸움 계속해 계속 계속 어이구 알키를 끼시겠다? 나는 좀 늦게 키워야지 그게 필요해 오 라인 월클리야? 우리 라인이 진짜 흥분했네 거기서 뭐하겠 또 나 상대 라인이 저번에 맞았어 우리 망치 맞을 것 같은데? 오 뭐하 왜 안맞아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월클라인 우태하다 팀 사망 어 아 이거 뱉는데? 이거 뒤티이트인 것 같은데 방벽이 놀래기 한번 내려야지 아 그러네 뭘 방벽이 돌리기야 어 형 날아줄게 라이스가 이기나? 어 이겼다 으아아아악 이겼다 어 왜 나가 근데 나갔다 야 거점으로 와봐 거점으로 와봐 거점으로 와봐 거점으로 와야지 너 뭐해 흥불하지 말라고 아니 씨 이만도 저어 아냐 이거 있어 이거 워컵 초월에 나가? 라이크 한쪽 컵 하리라마 워클 워클 자리야만 아 내 망치는 왜 안 맞는 커야 나와 콱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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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막고 있는 건가? 왜 이렇게 아프지? 어? 왜 이렇게 지나? 라이크 있을 것 같은데? 어? 있네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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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심하네 게임 오는 일 없네 이거 우리 매크리가 잘해서 이긴거지 진짜 지금 게임하는거 봐라 지렸다 뭐 점수 1대 0 우리 팀 지린다 어? 야 워클 호그해라 오리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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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없어 조금이라고 아 그거 야 우리 안주 지려! 근데 왜 게임 이겼지? 우리 안주 다 잡았어 내면 우리 안주 월클이야 월클 우리 안주 월클 우리 안주 월클 우리 안주 지린다 올킬 했어 와 다 잡았네 야야야야 그런거 좋다 나 알아 근데 월클이 궁 월클 죽었다 내가 어디갔어? 2킬 어 루시 살았어 루시 다운다 다운다 어 이거 개꿀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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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겼네 저 팀 안주 월클 실패 사망 아무나는 것이 아니지 어 나 그냥 내가 보기엔 나 그냥 혼자 난 이겨? 어 뭘 해도 이겨 아이고 우리 한조 위도가 잘해서 뭘 해도 이길 것 같다 이게 딜러 게임이 말이 안 돼 내 망치 보이니? 보였는데 아무튼 또 밟아줄래 라이나? 으아악 이래도 이겨 이래도 이겨 나도 딜로 갈래 그냥 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이러면 달라져 이러면 달라져 진짜 아니 이러면 내 할 때 꼭 이유가 없는거 라인 있어가지고 편한 거야 한조가 나 없는 거랑 다름없었는데? 우리 겐지 붙잡아 어 우리완조 진짜 조금만 잘해 어 뭐야! 월크레그 월어 붙잡으랏 월어! 오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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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월크레그가 실패 오르라! ㅋㅋㅋㅋ 채워마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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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조 추천 인정 오호! 오호! 진짜 월크리아 어! 오오오옹 다 잡아여 있어 플렉키도라즈 여기서 2킬 더 막판?